T모빌이 통신속도 제한 사실을 숨겼다가 4,8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따르면 T모빌 측은 그동안 무제한 데이터 플랜 가입 고객들이 일정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면 고객들의 통신속도를 낮추거나 통신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FCC는 고객에게 3,550만 달러를 배상하고 8만 명에 달하는 공립학교의 저소득층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 12일 사이에 무제한 데이터 플랜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주변기기 20% 할인과 4GB의 무료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